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피닉스가 탄생했습니다. 절대 죽지 않아. 절대 죽지 않는 사나이. 우리의 모래시계 홍반장 홍준표가 예상을 드렸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획득하면서 자칫 날릴 뻔했던 경남도지사식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무려 대선 출마까지 선언을 했습니다. 대단하다 이 사람. 성한정 리스트 관련해서 뇌물 준 사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. 이게 이 추세로 쭉 나가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지사직은 날라갈 판이었는데 놀랍게도 1심에서는 믿어줬던 증인의 증언은 2심의 재판관은 아 난 못 믿겠는데 의심이 갔는데 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해버리는 놀라운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. 이 사람 진짜 명줄이 기네요.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운명에 대해서 참 놀라울 정도로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느꼈던 게 지난번에 성한정 리스트 관련해서요. 돈 받은 거 딱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. 1억 이렇게 딱 나와 있었잖아요. 시가도 아니고 딱 1억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때 그게 선거자금이었고 청와대까지 흘러간 것으로 쩜쩜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난 혼자 죽지 않아 나 털면 타고 타고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던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아하 그래 더 자세히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사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참 빼도박도 못할 수의 물귀신 끌어들이기 신공으로 어떻게 살아남게 되고 또 주민소환 관련해서도 참 어마어마하게 넌 진짜 안 되겠다. 청명의 디지나 한식의 디지나 뭐 이제 이러던 판이었는데 디지지 않았어. 막 맞불 작전 비슷하게 네가 소환하면 나도 소환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같이 칼을 겨누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불법으로 드러나고 했지만 이런 아주 어려운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선수로 뛸 사람 나밖에 없지 하면서 급방 끝하게 된 상황이죠. 홍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기자회견에서 양아찌 침박과 청와대가 만든 작품 이렇게 얘기를 또 질러대네. 그러니까 홍준표는 대선 출마하겠다고 직접 말한 건 아닌데 말하는 게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볼 텐데 여러분들의 성원 바란다 하면 우리는 대선 출마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. 나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 생각이 먼저 드네요.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든 이유로 알 것 같아. 왜? 재판부 이 새끼들이 이런 식인 거야. 홍지사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교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지. 그 다음에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. 이게 뭔 말이야? 이해할 수 있어? 아니 70년 원 한명숙 총리는 돈을 안 받았다는데 의자가 받은 걸로 하고 증인들이 유증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황상 받은 게 맞잖아 해가지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 이 새끼는 무슨 놈의 재판이 있다이야? 윤승모라고 하는 경남기업 부사장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줬으면 자기도 유죄가 되는 상황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고 아니 뇌물질한 게 그렇잖아. 은행 계좌로 꽂아주지 않고 수표로 꽂아주지 않는 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 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 줬어요라고 자기도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거기에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 진술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정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제는 내려버리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진술을 비추었을 때 뭔가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술이 뇌물을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정황들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일심해서 유죄가 난 거거든.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말을 꽈가지고 비틀어서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네 말만 갖고는 증거가 안 돼. 계좌로 주지 않았는 이상 모든 뇌물은 무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. 한글 만드신 세종교양의 뜻을 알 것 같다니까.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반드시 들어갔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도대체 홍 지사의 역할 또는 홍 지사를 대선 후보군에 포함시켜가지고 판을 만들어 보려는 이 뒷배는 과연 어디서 나온 힘인지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야. 벌써 이제 그 의문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래봐야 이명박이겠잖아요.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했을 일은 뭐하고 김기춘이나 우병훈 아직 검찰 안에서 법원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자 홍 지사를 살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홍 지사를 어느 포션에 갖다 쓰려고 하느냐 이거지. 오늘 딱 얘기하는 거 봐서는 친박 지금 자유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. 한국당이라고 해달라 그러는데 난 기어이 자유당이라고 해야지. 근데 그 친박 쪽으로 안 간다 그치면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 진짜 보수 대연장의 패를 반기문의 그쪽의 어떤 대타를 얘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일단 그거부터 의심이 확 들었어요. 근데 얘가 사이즈가 되나요? 네. 황준표는 끝났어요. 정시장은 그냥. 사실 너무 앞서진 음모론. 음모론이 너무 설레발이야 이거는. 홍준표가 정말로 상품이 될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저는 봐요. 왜 그러냐면 일종의 친박은 아니지만 극우의 포지션에서 뭔가 그들을 대변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 홍준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지금 뭐 전 경북지사 김관용 같은 사람들이 야사면 사람들이 컷방기 끼잖아요. 누군지도 몰라. 근데 홍준표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에요. 유명 정치인이 나서고 그가 해왔던 무상급식 반대라든지 뭔가 그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에는 일종 정도 표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근데 뭐 지금 뭐 김진태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도 이제 박수를 받고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서 행행되는 논리는요. 뭐 일단은 빨갱이를 몰아내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빨갱이에 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복되어서는 안 된다. 이런 식의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뭐 그 안에서는 또 뭐 왠가 종류의 어떤 거짓말과 공포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거기에서 지금 아수분대로 이게 꼭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지만 워낙에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말이라도 하나 갖다 써보자 라는 개념에서 김진태보단 낫잖아. 그리고 알잖아. 홍준표에 대해서는 두루두루들 어르신들 다 아시죠. 홍지사. 그리어 내가 기억이 나. 이제 이런 정도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상급식의 빨갱이 정책이라서 내가 그것과 싸우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다. 라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모래시계를 다 보셨죠. 내가 아주 어려운 와중에도 점점점 검사가 되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적 단합을 겪었습니다. 또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워낙에 선수가 없는 마당에 그냥 이 사람도 하나의 한 5%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출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홍준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명국의 살짝 대척점에 있었던 게 무상급식 부분이었잖아요. 홍준표가 내세우는 치적이 하나 있습니다. 채무제로. 그러니까 경남도가 그 전에 워낙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홍준표가 졸라맸다는 명분이 무상급식 같은 걸 써내는 거였다고. 그래서 실제로 채무제로가 됐다고 해요. 그러면 보수 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꽤 일도 잘하는 사람처럼 이미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. 어떤 마인드로 떠나가지고. 그러니까 홍준표가 깜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우리의 시각인 거지.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건더깊게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2% 3%짜리 지지율을 모아가지고 10몇 20% 만들고 싶은 그들의 욕망 속에 홍준표는 굉장히 달콤한 후보군이 이제 떠오른 거지. 아니 지금 하다못해 김진 이런 사람도 지금 나오는 판이잖아요. 근데 진짜 한 막 축구팀 정도로 후보가 막 군이 이렇게 쫙 나리비가 쓰는데 사실은 다 0%거든. 0%인 사람 한 10명이 지금 등판을 해 있는 상태인데 곱하기가 안 되네. 0 곱하기 뭐를 다 0이야. 더하기도 안 되고 참 어려워요. 근데 그래도 다 0, 0, 0, 0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잔전이라도 있다. 잘 긁어모으면. 있어 있어. 라는 거에서 기중 낮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뚝심 같은 거 있잖아요. 보수 어르신들 보기에는 좌빨된 무상금식 아 됐어 안 해. 그 정도 뚝심으로 보는 거야. 똥꼬집이 있어 보이잖아. 어쨌든. 홍준표의 앞으로 정치적 의상은 상당히 당분간은 어느 당으로 어떤 정치 입장을 내놓을지는 기대가 되는 입장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나마 지금 여당에 제대로 된 놈이 없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꿈을 가질 만한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. 그래서 하나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홍준표처럼 이렇게 무죄받으면 날개 달잖아요. 박근혜 만약에 탄핵 기각돼도 비슷한 의기양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런데 홍준표는 지금 범국민적인 관심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또 국민들을 완전히 더 자극하는 아무튼 어쨌건 간에 홍준표의 기고만장 정말 눈골 시리네요. 한동안 또 이 컨벤션 효과 하면서 또 얘기들이 홍준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지금 뭐 홍준표 지지율이 1%가 못된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여권 후보군에 올라오게 되면 15%는 먹고 무조건 들어가는 또 이게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기 위치를 잡아갈지는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될 거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